하얀베어져만 한번 해보자고 한 번 더 마무리 다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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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래 주님이야 오웡 요르 오와 오와 이해 말까요 이건지 그레 자 마무리 이거 마무리가 안되요 마무리가 좀 마무리는 좀 걸려볼게 개의 치료를 하지 말고 공수기 전에 아 나야죠 이씨 밟아 그냥 한번 더 그래 이거라고 이거라면 달라요 이거는 그냥 바로 앞에 가는거고 이거는 던지는거거든 던지는거 아니여 좀 더 많을까 이게 더 던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쪽에서 만나요 이거라면 아니 갑자기 왜이러야 기업 컴퓨터들 근데 더럽게 안해 알았다 그래 왜이래 또? 왜 아냐? 이 순간 아이나 슬픈제 또 딱 별일이 아냐 또 이만 갈키고 왜이러하냐? 갑자기 또 애들이 지금 존나 오래걸리는데 여기서? 브어로그 이게 원래 연기ta 아お願い 불을 아.. 탑기 란니까 탑기 이리 안 나갔다 이리 안 나갔다 이리 안 나갔다 아 나 반격수고 시간이네 또? 반격우름 사시겠다 확도 없는 소리 이리 왜 니나밖에 안 나오냐? 버그 걸렸냐? 아이 스키주 치면 안 되겠다 그냥 원래 한 달 해야겠다 그냥 블루쓰는걸 하면 풀리기 힘드네 그냥 안쓰려고 하는걸 쓰시는게 아니라 아니 뭐했다고 숙여여 아무것도 안했어 아무것도 안쓰려 아무것도 안쓰려 뭐했다고 뭐했고 도망가는거 봐라 아 나 한 일단은 한 스피드인데 빨리 깨야되는데 이게 충분히는 깨야되요 아이씨 아이씨 너 통할거 아니야? 확도 없는 소리 됐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했거든 그냥 쭛이 만나고싶었어 난 거얼데 개 쟀요 방격을 ㅠㅠ 내가 방격쟁이 아닐까? 자, 박아, 뿌리 저 대퀴 안 쓰려고.. 안 쓰려고 하는 건 이상하긴 하다,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